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심과 개념을 논두렁에 확 쳐박고 온 미친 커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안주면 자기 여친이 지난 결혼을 안해준다며 지금 당장 집을 빼라는 오빠 어이 노총각 아저씨 니가 완전히 돌았구나 원제 오빠가 결혼할 거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달래요. 저희 식구들 중에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 부모님 두 분 오빠 저 여동생 이렇게 있고요. 오빠는 극 30대 후반 저는 딱 30 동생은 20대 후반이에요. 나이가 이제 곧 마흔이라 아이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장가 좀 가라 이러면서 매번 선자리도 알아봐주고 오빠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에 이미 작은 빌라도 한 채 사놨어요. 저희 부모님이 솔직히 오빠가 장남이자 첫째이고 또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빌라 한 채 사주시는 거 짜증나죠 솔직히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마음은 또 저희 집 자체가 남자를 좀 우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저랑 동생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그렇게 선을 봐도 계속 맘에 안 든다며 매번 퇴짜를 놓고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솔직히 인물이 잘생긴 편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직장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여자 조건을 따져대는 건지 여튼 그래요 매번 퇴짜에 또 따로 연애를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이 정말 하늘을 뚫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였죠 인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 어 미안한데 나 사실 여친 있다 대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 여직원인데 되게 참하고 성격도 좋다고 만난 지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선을 왜 본 거야 진짜 또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저희 엄마 아빠 오빠 입에서 나온 이 소리 듣고 완전 좋아하셨죠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못할 것 같더니 벌써 2년씩이나 된 여친이 있다고 하는데 입에 귀에 확 걸리더라고 네 맞아요 당연히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집은 부모님이 사 놓으신 빌라가 있으니까 그거 당장 줄 테니까 그거를 팔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오빠는 하는 말이 여친이랑 함께 우리가 있는 대구로 오겠다 합니다 저희 본가가 대구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시골 좀 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신혼 생활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겠다 합니다 일은 어쩔 거냐 라고 물었더니 둘 다 직장을 새로 구할 거래요 아니 뭐 어이가 없지만 그래 여기까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사 놓은 빌라도 여기 대구에 있으니까요 참고로 오빠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미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여친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쭉 아파트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오빠가 빌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질색을 하고 싫어했대요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걸 팔겠다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어차피 빌라 팔아봤자 돈이 부족해 아파트 무리지 또 요즘 금리에 대출 못 받지 이러더니 우리 보고 우리 가족 보고 그 빌라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비우면 그 두 사람이 우리 본가에 아파트에 들어와 살겠대요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물론 걔 어린 맘 푸는 치도 없는 소리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왜 이렇게 성질이 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아니 오빠 미친 거야 엄마 아빠가 빌라 사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도 오빠가 장남이고 아들이라 해주는 거고 우리 둘 봐라 그런 거 없다 아니 동생인 우리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안 미안해 그리고 뭐 어쩌고 어째 집을 바꾸자고 우리들아 나가라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봐 아니 막말로 오빠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엄마 아빠가 안 쓰고 안 입고 새가 빠지게 아끼고 벌어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야 그 빌라도 그렇고 아니 니가 뭔데 감히 있던 미친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 아가리 확 찢어버리기 전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 마라 이렇게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는데 다시 여쭈요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막말로 그래 우리 집안이 망했어 망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 고작 오빠놈 결혼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우리 네 가족이 여기보다 좁은 빌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가 오빠 여칭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안 되냐 하면 먼저 물어봤다는데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자기는 아파트에서만 살았다고 아니 지가 도대체 우릴 언제 봤다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대뜸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둘 다 미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걱정을 하던 노총과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 하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옮길까 이런 소리를 해요 저랑 여동생 당연히 절대 안 된다 오빠한테 빌라 사줬으면 됐지 어떻게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거냐 만약 그렇게 하면 나랑 동생 꽁꽁이 저 새끼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도 평생 안 볼 거야 맞잖아요 우리는 빌라 같은 거 못 받았다고 그래도 양보를 했다고 근데 아파트를 달라고? 여하튼 이러면서 동생이랑 같이 확 뒤집어 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집안 분위기 완전 개판입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오빠 새끼는 계속 집을 달라며 이거 안 주면 자기 장가 못 간다 그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눈치상 죽어는 싶은데 저희 두 딸 눈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동생이랑 저야 대분노 중이죠 하루하루 살얼음판이고 개판이야 아 물론 그 빌라도 그래요 우리 내 식구 살기에 그렇게 좁진 않아요 방도 세 개나 있고 화장실 두 개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봤자 빌라고 지금 이 아파트보다 훨씬 좁아요 거기다 직장 거리 등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빌라는 한 30평 되는 것 같고 아파트는 한 40평대 중후반 되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죠 오빠 말로는 그래요 자기가 이 아파트를 가져만 가면 그 여자가 혼수를 섭섭지 않게 해온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나 그래도 싫어 아니 그게 우리 거야? 지들 거지? 어? 그 혼수 우리 주는 거야? 게다가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지들이 뭔데 가미달라는 거냐고 아니 지들이 무슨 우리나라 세자랑 세자빈이라도 된답니까? 와 진짜 오빠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오빠랑 저 여자가 아니라 지금 저희 엄마 아빠야 흔들리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절대 못 줘요 좀 알려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에? 설득?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 빌라에는 쓴이란 여동생이 들어가 살고 이 넓은 아파트에는 아들 부부랑 시부모가 함께 살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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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였어 명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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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답이란 명답이란 내가 너희 오빠 너희 오빠가 드셨단 말이야? 이거 뭐 염치도 없고 애 새끼처럼 찰도 안 들었네 아니 그렇게 아파트가 좋으면 빌라 팔고 대출을 받든지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뭔 개의 민폐라고 야 이거 나중에 쓴이 부모님 즉 지 부모님이죠 부모님 심장도 뽑아갈 새끼야 이거 5번 아이고 저딴 것도 새끼라고 내가 대신 패주고 싶네 6번 야 그 여자도 대단하다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하면 난리 나겠네 C자질이 아니라 며느리질 당할 것 같은데 니네 부모님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자기 엄마한테 잘 못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남친누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단 평범한 서른다섯살 여자구요 제가 지금 너무 심란해서 여기에 들어와 글 써봅니다 과거에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결혼을 안할 거라고 맹세를 하며 살아왔는데 또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잖아 우연히 지금의 남친을 만났고 2년동안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내며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러니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겠죠 이번에 남친네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처음 뵙지만 두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친누나가 저한테 반말로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된다 너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농담처럼 진담인 듯 혼자 웃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더 많고 또 제가 먼저 편하게 하세요 언니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초면에 대뜸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게다가 저는 동네에서 언니 동생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날 첫 이사를 간 자기 남동생 여친인데 남친은 그냥 장난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소리만 하고 남친 부모님은 그래요 당신들 딸에게 크게 한 소리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이게 과거에 파혼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분이 너무 쎄해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중년 여성이 초면에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또 그걸 장난이라고 옆에서 헛소리 해대면 이거는 집안이 아니라 그냥 집구석입니다 쌍놈의 집구석 아시겠죠? 2번 내가 쓰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아우 시누이 갑질 무서워서 나 이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그럼 네 남친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누나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고 또 그게 안 될 느낌이다 그럼 바로 헤어지는 거죠 3번 아니 도대체 시차 따위가 뭐라고 저떤 싸가지 막말을 하냐? 자기 엄마한테는 지랑 지 동생이 자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첫 이사 온 사람한테 시부렁거리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리고 지까짓게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뭐 돼? 지 동생 이혼밖에 더 시키겠냐고 아우 가짜는 죽겠네 정말 4번 만약 내가 쓰니 남친이라면 그 자리에서 걔 난리쳤을 겁니다 누나한테 또 이게 당연한 거죠 시가 트러블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알고 있죠? 님 남친은 자기 누나가 저런 선 넘는 발언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바로 님이 결혼하면 겪을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니 자기 부모한테는 자기가 잘해야지 왜 남의 딸한테 잘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나쳐 잘하든가 5번 만약에 내 딸이 이딴 개소리를 듣고 왔다 그럼 바로 남자부터 대가리 다 쥐어 뜯어버릴 거야 내가 아니 니들이 뭐가 그리 잘나서 내 딸을 종련 취급하냐 네 누나 따위가 뭔데 감히 내 딸을 가만두니만이 이딴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요 6번 적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그냥 헤어지는 게 어때요? 이혼하는 것보다야 파혼이 백배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집을 달라는 놈이라 가만히 안 두겠다는 냥이라 이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죠? 안타깝네 그냥 도망가 도망가 멀쳐 묻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